오늘도 어드벤처 베일을 지키는 마을의 영웅! 퍼피 구조대가 또다시 출동한다! 안녕! 나는 기술 전문가 퍼피 구조대의 대장 라이더야! 각양각색의 6마리 강아지 친구들과 마을을 지키는 일을 해! 체이스 스카이, 주마 로키, 러블 파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퍼피 구조대를 불러줘!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퍼피 구조대가 구하러 갈게! 엉뚱발랄 강아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퍼피 구조대 시즌 8!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첫 방송!